또 여기 우리나라에서 대선배이신 또 그냥 지나가려니까 너무 섭섭하니까 누군지 아시죠? 예, 송춘희 선생님 바닷가에서가 뭔지 아시죠? 아, 바닷가에서? 안다성 선배님을 모시는 게 어떨까요? 예, 안다성 박수가 죽은가 봐, 박수 한 번 더 보내죠 안다성 선생님 우리나라의 대선배이십니다 감사합니다, 어서 올리세요 아니요, 왜냐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팬들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, 어쩜 틀리네 올리시라고 지금 성실홍실, 사과입니다 요다가 많으면 지루해하니까 진영을 좀 빨리빨리 성실홍실, 올리라는 기다리세요 C 이 곡으로 제가 가요계의 리뷰였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신홍실, 엮고,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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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길에 인생홍실, 엮고, 어서 정신홍실, 엮고, 어서 정신홍실, 엮고, 어서 せ esto convey 정신홍실, 엮고, 어서 아 고맙습니다 제가 왜 나왔냐면 우리 가요계에 우리 후배들이 많이 계신데 역사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